오늘도 돌아온 퀴즈 미션 시간입니다 다들 익숙할 테니 빠르게 넘어가죠 저번 퀴즈 첫 번째 정답은 바로 오즈의 나라 오즈의 나라에서 모험을 떠나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뜨거운 심장 사실 양철 로봇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뜨거운 심장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아이돌 스타를 만드는 프로듀서가 되는 것 허수아비가 키우는 아이돌이라니 기대되는 걸 이어서 오늘의 퀴즈 첫 번째 이번 미션에서 프라이데이 매니저를 맡은 팀은? 두 번째 퀴즈 과거 프라이데이의 리더였던 사람은? 오늘의 마지막 퀴즈 프라이데이의 매니저가 공연 시간을 착각한 이유는? 역시나 다들 익숙할 테니 빠르게 넘어가죠 끝 인사도요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